잘해봐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께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의 여왕 윤서입니다 오늘 썬펌프에 있는 썬도그에 대해서 즐겁고 아주 유쾌한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고 나서 좀 서두르셔야 될 텐데 한국시간으로 오늘 5시에 상장을 하죠 우리의 썬도그가 어디에 상장하는지는 제가 영상 끝에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지금 썬도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벌써 들으신 분들은 상장 소식 듣고 이렇게 갑자기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문제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게 저번 영상에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 이 썬도그라는 거를 사칭을 하는 스캠 사기가 지금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일단 이 썬펌프 플랫폼 사이트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썬도그 이렇게 생겨있는 코인이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트위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도 빠르게 이 상장 빔을 맞으러 탑승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연락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4489-7876으로 썬도그라고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4489-7876번으로 썬도그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그 사칭 플랫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썬펌프의 플랫폼이죠 썬펌프 아직 모르시는 분들 없죠 진짜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트론 하시는 분들 트론 홀더 분들 꼭 아셔야 되고 그리고 썬펌프라는 플랫폼이 어떠한 플랫폼이며 이것과 트론의 연관성 그리고 이 안에 출시되는 밈코인들 정말 계속 엄청나게 많은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나는 거래도 원활하게 혼자 할 수 있고 원활하게 코인을 하는 데 있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데 또는 이 썬펌프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어제 드렸던 소식이 이 스캠 크롤링해서 사이트 조작해가지고 만들어서 손에 피해보신 피해 금액 추정액만 200억 원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되게 자신 있게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급박하게 빨리 얼른 참여해라 들어와라 라고 이런 소식을 듣고 좀 급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이 사이트입니다 이 썬펌프라고 똑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렇게 근데 이거는 스크롤바가 이게 끝이에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더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썬펌프 사이트는 여기가 제가 이거를 한글로 돌려놨는데 여기가 이제 시가총회 마켓캡으로 들어와서 보셔야 되거든요 마켓캡으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썬도그가 지금 1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도그로 들어가 보면 네 지금 5봉으로 체크한 건데 1봉으로만 체크해도 오늘 엄청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썬도그가 어디에 상장이 되느냐 하고 여기 썬도그 트위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트위터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이제 썬도그 공식 트위터인데 여러분 트위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시면은 뭐 8월 20일이지만 저스틴 썬이 여기 이렇게 이거를 캡쳐를 해서 글을 썬도그 공식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거다 라고 써놨고 또 하나 좋은 호재 소식이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자신의 트위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도지 밈 관련해서 지금 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일단 오늘의 주제 썬펌프 안에 있는 이 썬도그라는 게 어디에 상장이 되느냐 네 상장 같은 경우에는 코인원에 5시에 상장이 될 건데요 요거 상장빔 맞으시려면은 일단 구매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를 상장빔을 맞으실 분들은 좀 서둘러 주셔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4489-7876으로 썬도그라고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구매 그전에 하실 수 있도록 빠르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꼭 오늘 5시 되기 전에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좋은 정보 드리는 윤서아였고요 영상 제가 요거 빠르게 올려드릴게요 꼭 구매하셔서 상장빔 맞으러 가봅시다 아 근데 그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상장빔 같은 경우에는 몇 초가 될지는 몇 분이 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연락을 주셔서 상의를 해 보시는 것도 너무 섣부르게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섣부르지 않게 빠르게 구매를 해라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어떤 스탠스를 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십시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윤서아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ydito 세대 잠시